어서와 안녕 여기가 바로 살롱 이 시대 신사 숙녀들을 쌓아놓은 감각들이 넘치지 역할은 쉬어가는 오아시스 놓치기 쉬운 매혹적인 것들을 속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 이 속엔 무궁무진한 그 움직임이 존재해 마치 무한의 우주같이 고천기를 수많은 비밀작전 하나둘씩 나타나 세상을 바꿔 뒤에서 몰래 숨죽이기 바쁜 애기야 너도 한 요원이 될 수 있어 비밀의 해답은 크림 우리들의 무기 때와 장수는 의미없어 피하는 건 무리 보통 거짓뿐인 결과를 살롱해서 찾기 힘들어 시간이 됐군 지금의 널 여태껏 구속해온 족취를 풀어줄 여세는 이곳에 이제 남은 것은 네 선택 이제 남은 것은 네 선택 거기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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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옆에 서 있는 친구도 한 매력의 그녀 역시 시식하다며 무시하는 비평가까지 언제든 누구든 그런 건 상관없어 현재는 불필요해 우린 친구니까 그래 우리는 살롱이니까 배려 넘치는 집단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 바로 지금 네가 필요한 건 감성적인 치유 바로 살롱이 존재하는 이유 이제부터 살롱의 시즌 S-A-L-O-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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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-A-L-O-N